그 그 대단한 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좀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백 모 씨를 이렇게 출연하고 예 근데 현직 셰프 뭐 무슨 몇 성급 셰프가 나와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나와 가지고 우리 가 무슨 창의적인 그거냐 개발 과정에서 어떤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중노동 예 베른린 예술대학 그래픽 전공 이라고요 베른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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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순노동의 반복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구요 그 셰프도 네 네 예 아 그 저도 그 해보니까 요리 보조까지 했었는데 일식집에서 아니 뭐 그 배우는거 조금 배우고 나면은 무한반복이 무한반복 예 예 어떤 네 모르겠습니다 아 왜요 요리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라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라면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아 아 그럼 선배님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요게 방과 후 공고가 뜨는게 예 지금 2월 중순까지 끝나버립니다 지금 그전에 지금 사업자 등록 해가지고 할지 안할지 지금 앞으로 그 보니까 요번 주는 아직 공고가 안 뜨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다음주 뜬다고 그랬는데 예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거 할지 안할지 지금 결정도 못했습니다 사업성 검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내는 것은 타 시간이면 다 해결됩니다 예 예